Q 2힐 두두두 어 나 2힐 할까? 제압타에서 2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맥크리 정면 2층 맥크리하고 겐지 정면 2층 자리아 자기 칠지 빠졌고요 OK 여기 겐지 겐지 내려왔어요 어.. 자리안에 붙어있어 네? 지금 풍참 없어요? 아이고! 아니 튕겨내겠는데 왜? 누가 때려.. 저 안 때렸을.. 뒤에 다 있어요 랩 제가.. 트위러 갈게요 원숭이님 상대 원숭이 부좌와 겐.. 맥크리 내려왔고요 맥크리 다운 겐지 부좌 겐지 부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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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부 빠진거에요? 네 안.. 안 빠진거 같은데? 이거 원숭이 내려온거 원숭이 빡쳤어요 원숭이 보좌 원숭이 있다 자리아 보좌 석양 정면 나이스 조올 고요를 한번 체험 해보세요 쟁야타를 죽이세요 어.. 조올 조올빠졌 겐지 부좌 겐지 다운 낸잡들고 원숭이 점프 원숭이 부좌 자리아 부좌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부좌 트윌이 더 낫네 겐지? 어게 나이스 나이스 확실히 트윌이 좋아 어 상대팀 한 명 튕긴 것 같은데 네 튕겼어요 언제 튕겼지? 역시 갓겜 역시 갓겜 아니 하루에 서버가 한 다섯 번은 터지는 것 같은데 석양이 석양 왼쪽이 어 나이스 리퍼님 콩나물 부쳐드렸고 원숭이 점프 원숭이 보자 어 나 공 한번도 안쎄 아 아 아 아 아 이러고 있다가 나도 튕기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한 명 그냥 나간 것 같은데 시간 버린다 생각하고 어차피 탈출 판정 안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메달 때문에 게임하는게 점수 덜 떨어지는데 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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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없는데 아 아 저기 없어 저기 없어 궁을 썼는데 적이 없어 오 오 뭐야 근치가 왔어 어 Marly 3대 0 공수평력 법적 뭐하지 육칫까 아 육칫까 육칫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대 팀 한 명도 다 나간다 팥지 드려야죠 쩌라 육인 팥지 낙사 구간인데 저희 다 같이 있으면서 상대 팀 루시오가 벽 타면서 밀어서 3명 이상 떨어뜨리면 그거 육칫까져 얻을 수 있을걸요 이게 한 번에 여러 명 잡는게 몇 개 있는데 영웅마다 디바로 볼링 하세요 디바로 볼링 아 디바 볼링도 하하하하 여기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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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상대 루시오 벽 타면서 한 번에 밀어버리면 어 이거 왜 안 부셔야지 어 하하하하 적의 공격까지 30초 간다 와 이게 업척 한 번 찾아봐야겠다 아 밀지마요 밀지마요 나 죽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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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못 얻었나? 네 죽여보자! 죽어요 죽어요 팟 찢는 듯 죽었는데 팟 찢는 듯 죽었는데 팟 찢는 듯